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민수의 터닝포인터 강사 문근영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좀 편한 복장으로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리게 됐죠 자 그 말은 제가 PT 면접 주제 시사상식 이런 부분 관련된 주제로 인사를 드린다 라는 거겠죠 오늘 여섯 번째 시간이 되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바로 PLCC 상업자 표시 신용카드 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LCC 라고 이거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아마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내가 금융권이나 카드회사 이런 쪽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PLCC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Private Labeled Credit Card 이 네 단어의 약자를 PLCC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용카드 회사랑 유통회사가 흔히 말하는 협업을 진행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유통업체가 카드 상품을 기획하고 전반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담을 합니다 그리고 카드사는 카드 발급하고 결제 시스템 부분만 담당을 하는 이런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말 그대로 유통업체 자체 브랜드를 신용카드에 담아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를 사전적인 정의로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 애매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좀 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아마 최근에 광고로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현대카드에서 배달의 민족 밥 카드라고 하면서 전용으로 해서 나왔던 거 혹시 광고 기억하시나요? 카드 그림에 실제 김이나 달걀프라이 이미지가 직접 코팅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보았는데 이게 대표적인 PLCC의 사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이 현대카드는 이 PLCC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영업이익이랑 회원수가 모두 증가하는 그런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다른 카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PLCC를 많이 진행을 하지 않았는데 국가적인 이런 재난사태가 발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액이나 결제액 이런 부분이 모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실로 대단한 결과라고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PLCC가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도 당연히 있겠죠 이게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빅데이터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카드사들의 약간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 고객이 어떤 제품을 소비를 하고 그리고 어떤 브랜드를 좀 많이 사용을 하는지 고객들의 어떤 취향들이 구매에 실제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을 직접 분석을 하고 이게 많이 사용되는 그런 기업들과 협업을 제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이 PLCC 카드가 현대카드에서 좀 대표적으로 이렇게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보여진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제휴카드라는 거에 대해서도 아마 알고 계실 텐데 그러면 이거 제휴카드랑 PLCC랑 뭐가 다른 거예요?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간단히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PLCC는 기업과 상품을 공동 설계를 하고 운영을 하는 거고 비용이랑 수익도 분담을 하는 형태인데 제휴카드 같은 경우에는 카드사가 단독으로 설계를 하고 운영을 하고 비용 및 수익도 카드사가 모두 가져가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제휴카드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대박이 날 수도 있고 쪽박이 날 수도 있고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하면 PLCC 같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리스크가 많이 줄어들었다 어느 정도 확실한 빅데이터를 가지고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실패하는 리스크를 많이 줄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PLCC 카드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VIP 고객들을 많이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데이터 기반으로 접근을 한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떤 특정한 브랜드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그 특정 브랜드와 연계된 PLCC를 만들게 되면 그 회사에서 사용하는 그런 매출 비중이 더 늘어나겠죠 만약에 이제 제휴카드다 라고 하면 제휴카드는 흔히 말하는 일반적으로 쉽게 저변 확대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한테 카드를 배분할 수가 있고요 초기에 활용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그런 카드다 하지만 요즘처럼 카드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제휴카드보다는 PLCC가 좀 더 효율적으로 기업의 수익을 증대시켜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마 궁금하실 텐데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배달의 민족 밥카드라든지 아니면 스타벅스 카드 이런 부분이 대표적이다 제휴카드 같은 경우에는 삼성 OO카드, BC OO카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카드들이 일반적인 제휴카드의 예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특정한 한 기업의 소비가 많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PLCC를 이용을 하시는 게 훨씬 여러분들의 그런 소비 패턴에도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타벅스를 자주 간다 그러면 스타벅스 전용 카드 그 다음에 내가 배달의 민족을 많이 사용한다 그러면 배달의 민족 카드를 발급 받아서 활용을 하시면 할인도 많이 제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PLCC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PT 면접이나 자기소개서 항목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PLCC의 활성화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올 수가 있겠죠 기업들이 이제 점차 PLCC가 잘 되고 있으니까 이를 어떤 식으로 활성화 시킬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PT 면접 주제라든지 자기소개서 항목으로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본인이 PLCC 담당자로서 협업을 진행을 해야 될 브랜드 이런 걸 선택을 해서 어떻게 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기업의 그런 사례 같은 것을 기획을 해보거나 아니면 사례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해봐라 이런 식으로 또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에는 PLCC에 대한 정의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미래죠 미래의 그런 업계 트렌드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PLCC가 잘 되는 게 어느 정도 현대 카드를 통해서 증명이 됐기 때문에 카드 업계에서도 아마 PLCC를 좀 더 많이 활용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PLCC라는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할 수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인터넷 정보 같은 거 찾아보면 많은 정보들이 나오니까 카드 회사를 목표하고 있으신 분이라고 하면 PLCC에 대해서도 적극 찾아보시면 아마 대비하시는데 훨씬 도움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취업 인생의 터닝포인터 강사 문근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